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3학년도 사관학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인데요. A번을 보시면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입니다. 이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형용사나 또는 부사는 앞쪽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여기 보시면 something이라는 이 명사를 보통 이렇게 something 또는 anything으로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보시면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very strange라는 형태로 이렇게 형용사 자리인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자, B번을 보시면 begin하고 beginning이에요. 얘는 보시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end라는 이 형태가 나와있고 instead은 뭐 그냥 빼셔도 되고요. end니까 이 end 뒤쪽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보시고 이것은 병렬구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병렬구조의 경우는 반드시 의미상으로 어떤 것이 병렬되어 있는지 형태를 맞추셔야 되는데 보시면 앞쪽에 they gave up이라는 형태로 자, 이 의미상으로 이 동사랑 병렬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렬된 동사 begin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C번은 erasing, erased, 앞쪽을 보시면 with로 시작했습니다. with 다음에 territorial boundaries, 명사, 즉 with, 명사, 그리고 분사가 나온 자, 이렇게 부대 상황의 분사 공렬을 아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동시동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명사의 경우는 보통 전체 사회의 목적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일 땐 ing, 수동일 땐 ed를 쓰시면 되는데 이럴 때도 해석하시지 말고 이 분사의 능성 가실 때 뒤쪽에 목적어 유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eras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erased라는 수동 분사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은 형용사 자리니까 strange. 자, 그리고 B번은 begin이라는 동사 자리였고요. 자, 그리고 C번은 erased라는 이렇게 수동 분사 자리였기 때문에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